안녕하세요. 시민의 목소리를 더 크게 출력하는 고출력 스피커, 정치신색의 윤갑희입니다. 오늘 권순욱 논설위원 하승조 소장님, 그리고 김남은 앵커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하승조입니다. 안녕하세요. 권순욱입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에피소드는 뭡니까? 네. 이명박 전 대통령이 갑자기, 어? 어디로 갔네? 네. 두바이로 갔습니다. 하필이면 두바이? 네. 녹음하는 날짜 10일 기준으로 오늘 오전에 출구를 했죠. 네. 출구 금지를 확 걸어버려야 하는데 못 걸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많은 분들이 출구 금지를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도대체 왜 갔을까? 저는 제 생각에는 거기에 강연이 있다고 불렀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걔가 누구를 가르켜? 무슨 구라 치고 오려고 그래? 네. 강연을 돈 주고 요청을 해달라고 부탁을 한 거로 저는 생각에는 보이는데요. 총 쏴달라고 한 것처럼? 네. 적폐청산에 오늘은 모든 걸 모아서, 솔직히 적폐청산 이슈가 너무 많이 터져서 다 헷갈리지잖아요. 그렇죠. 싹 모아서 정리 한번 해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현재 거론되고 있는 적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이 부분은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 지난 7월 국정원 테스크포스 팀에서 국회 보고에서 적폐청산 목록 사건을 만들었습니다. 물론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사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국정원에서 만들었던 적폐청산 목록을 말씀드리자면 먼저 이명박 정권에서 일어났던 적폐 사건으로서 노무현 전 대통령 논뚜렁식의 사건, 이거 정말 빡친 사건이었죠. 그리고 북방 한계선 관련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 공개, 이것도 열이 받죠. 그리고 박원순 서울시장 관련 문건, 우파 단체 지원,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사건이죠. 그리고 문학의 블랙리스트, 국정원 댓글 사건. 이건 공통이네요, 공통. 네. 이건 공통이죠. 이명박 박근혜 정권 공통이고요. 다시 또 이명박 정권에서 일어났던 해킹 프로그램을 통한 민간인 사찰 의혹. 이것 또한 지금 좀 살펴봐야 되는데 이 해킹 프로그램, 국정원에서 이스라엘 보안회사에서 주문했던 해킹 프로그램에는 그런 내용도 있었어요. 상다의 스마트폰과 컴퓨터에 아동 포르노를 삽입하는 기능. 소문만 무상했는데 진짜로 바뀌시는 겁니까? 뭐냐면 실질적으로 그 사람을 사회적으로 또한 인격적으로 말살시킬 수 있는 기능을 넣어달라. 그래서 이것도 지금 파악하고 들어가야 될 사건이기도 하고요.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탈리아. 이탈리아죠. 공영방송 장악사건, 헌법재판소 사찰 이런 것도 있었고요. 또한 박근혜 정권에서 일어났던 것들로는 채동욱 검찰총장 혼혜자 사찰 논란. 이건 빼박이네. 빼박이죠. 이것도 조선일보 기자였나요? 학교까지 찾아와서. 그리고 서울시 공무원 간첩 증거 조작. 엄한 사람 완전히 골로 보내려고 했던 사건이죠. 추명호 국장, 우병호 민족수석 비선보고. 세월호 참사 관련 의혹, 필명이죠. 좌익효수 사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리스트를 봐도 어마어마하네요. 하나하나가 전부 다 탄핵감이죠. 네. 요건들을 저희가 앞으로 계속 보도를 심층적으로 살펴보면서 말씀드릴 예정이고요. 또 그 외에 언론이나 정부, 청와대가 언급하고 있는 적폐 사건들로는 공기업 취업 비리. 강원랜드 같은 경우는 사실상 이거는 빽이 없으면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회사였더라고요. 그게 무슨 회사야. 회사야 그게. 이런 것도 있었고요. 이렇게 다달이 업데이트되는 것도 저희가 한 번, 한 2주일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정도씩은 털어서. 오늘은 가장 최근에 두 명이나 죽은 사건이기도 하죠. 죽은 건지, 자살당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국정원 댓글 사건과 이야기를 나눠볼까 해서 모인 거죠? 네. 그렇죠. 일단 댓글 사건이 제일 최악이면서 제일 미스테리로 가득한 사건 아닙니까? 나는 이 댓글 사건 처음 터졌을 때 보수 입장에서는 아마 그럴 것 같아요. 무슨 댓글을 달고 다니는 게 뭐 이렇게 큰 죄냐. 이런 식으로 생각할 것 같은데 진짜 일파만 터지고 있습니다. 이거 전체적인 윤곽 좀 한 번 보여주시죠. 제가 한 번 해보겠습니다. 사실 사건의 내용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모두 알고 있습니다. 국정원 그리고 나중에는 군까지, 군대까지 동원되어서 박근혜 후보의 당선을 위해 조직적으로 댓글 달고 여론전을 펼친 사건입니다. 이거를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이게 문제는 이 사건의 본질은 뭐냐. 국가, 국가 권력, 그중에서도 특히 군대와 국가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국정원이 대한민국 국민을 대상으로 여론전을 펼친 거예요. 국가와 국민이 정면으로 부딪힌 사건이에요. 이거는 사이버전이잖아. 사이버전을 적국과 하라고 했더니만 국민과 한 거예요. 대북이 대담이 된 거죠. 사실상 내전을 벌인 거죠. 그렇죠. 이거는 이게 정말 단순하게 조설모 같은 새끼들 정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댓글 단다고 표가 일로 가네 절로 가네 이런 거 하냐. 있다고 소리하는데 이 양반들아 지금 대한민국 군대가 대한민국 국민을 대상으로 전투를 벌인 거라고. 그렇지. 이러니까 이게 폭탄인 거예요. 그냥 단순히 선거에서 돈 몇백만 원 더 썼다더라. 이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 사건은 이게 국가 권력에 의해서 이 사건의 본질이 그대로 드러나는 순간 지난 대선의 결과는 무효가 돼요. 이거는 그렇잖아요. 국가 권력이 국민을 대상으로 전투를 벌여서 승리한 사건이 돼버리는 거예요. 논리상 그렇다는 뜻입니까? 법리상 그렇다는 뜻입니까? 일단 논리상 그렇죠. 법리상으로는 그런 건 아직 없습니다. 그러니 박근혜 정부 입장에서도 이거는 게다가 들켰잖아. 들켰죠. 들키고 이러니까 그다음부터 막으려고 박근혜 정권 4년 내내 끝도 없는 공작이 들어갔어요. 끝도 없는 공작이. 최초로 들어간 게 김용판 당시 서울경찰청장이었나요? 그냥 경찰청장이었나? 아무튼 서울지방경찰청장이었죠. 거기서 아무것도 없다더라 하고 희대의 기자회견을 한 거. 여기서 또 시작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기가 안 끝나니까 그다음에 검찰 조사 넘어갔죠. 검찰 조사 넘어가니까 어디를 공격했습니까? 검찰총장을 쳤잖아요. 거기서 나온 게 최 검찰총장의 혼혜자 자식 의혹 사건. 이거를 그때 나오면서 정말 초등학생이라고 그러잖아요. 학교 찾아가고 온 신변 다 뒤집고 그 앞에 진치고 있고 그렇게 한 게 그냥 단순히 사건이 자극적이어서 그렇겠습니까? 그게 정권의 명운이 걸린 사건이 때문이죠. 정권의 명운이 걸린 거죠. 그게 실라고 실라고 올라가다 보니까 검찰총장까지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검찰총장 쳤잖아요. 거기에 조선일보가 해결서로 등장을 한 거죠. 그렇습니다. 조선일보가 칼잡이야 그냥. 이 수사에서 조선일보의 역할까지 밝혀지게 된다면 진짜 금상첨화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사건의 본질이 그겁니다. 국가와 국민 간의 전투 상황이고 그로 인한 대선의 선거 무효사안인 거예요. 그러니까 설령 지금 이야기를 잠깐 각도를 돌려서 얘기하면 국정원이나 국방부 기무사령부에서 대북 심리전을 펼친다 하면 북한을 상대로 했어야 되는데 그 상대가 우리 국민이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80년 광주항쟁하고 비슷한 상황인 거예요. 논리적으로 따져보면. 그렇죠. 게다가 정말로 이거에 대한 이게 가장 본질적인 아까 얘기했던 게 가장 본질적인 데 그 말고 본질적인 말고 부차적인 것들로만 해도 우리로서는 정말 서글퍼요. 진짜 서글퍼지 않습니까. 국정원 요원들은 정말 대단히 훌륭한 엘리트 공무원입니다. 그 사람들이 골방에 앉아서 댓글 달도록 시킨 놈들이 그 놈들이었지 않습니까. 그거는 달리 말해서 국가가 가진 최고의 리소스를 그런 데다가 때려박은 놈들입니다. 또 저는 국정원 심리전단 그리고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공작 여론 호도라는 게 사실상 사막화 전략이잖아요. 그렇죠. 그 해당 게시판을 온갖 욕설과 성인 콘텐츠와 여성 비하 또는 남성 비하로 뒤덮여 써서 더 이상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게끔 만드는 건데 이거를 돈 받고 아니면 국가 공무원이 열성적으로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인터넷 토론 게시판이 개판이 됐고 그걸 어떻게 됐냐면 지금의 10대 아이들이 보고 그대로 따라하게 됐어요. 1배죠. 네. 지금 10대 청소년 특히 남자 아이들이 갖고 있는 왜곡된 성의식과 아니면 일배스러운 사고 방식의 국가가 주입을 시킨 거야. 국가가. 우리 아이들의 미래에 똥물을 뿌린 거라고요. 정말로 지난번에도 그런 비슷한 얘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2007년 대선 당시에서도 네이버가 모든 정치시사 기사의 댓글들을 한글로 모아가지고 완전 돼지구리 만든 것처럼 그것보다 훨씬 업그레이드가 됐죠. 국가 권력이 직접 개입한 사건이고 그보다도 훨씬 천박하게 했죠. 진짜. 게다가 사건의 본질로 따지다 그러면 정말 심각한 사안이고 야 이 개새끼들아 이런 거 밝혀내자는 게 적폐청사인데 적폐청사를 하면 과거를 뒤집고 이거 안 뒤집고 그럼 뭘 뒤집을까. 그래서 결국 지난 4년을 그렇게 엉망진창인 채로 보내다가 이 사건에 대한 수사가 다시 본격적으로 되고 있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적폐들의 반격은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대표적인 게 두 명의 자살 사건이라고 봅니다. 자살사건도 브리핑을 좀 간단하게 해 주신다면요. 누구와 누구가 죽은 거죠? 첫 번째로 죽은 사람은 국정원 내에 변호사 출신 직원입니다. 정병변호사라고 나오죠. 이 사람이 자기가 모두 뒤집었을 것 같다라고 하는 말을 남기고 차에서 번개탄을 피우고 자살했습니다. 굉장히 클래시컬한 패턴이네요. 매우 익숙하죠. 매우 익숙합니다. 왜 살해 수법 혹은 자살 수법 바꾸지 않고 같은 방법을 쓸까요? 저는 일단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 오피니언입니다. 의견. 사실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추론. 사실은 신문에서 나온 것만 이야기하고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 제 의견입니다. 의견상 아까 가피님께서도 그 점을 질문하셨습니까? 다들 이 사건 들으면 다들 빡 오는 게 있어요. 어? 많이 들은 거네? 지난번에 똑같네?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게다가 번개탄 자살을 하는 게 이산화탕수 중독인데 이걸 할 때 수면제를 때려먹든지 아니면 손발을 묶어놓든지 이런 걸 하지 않은 이상 숨이 막히면 당연히 차 문을 열게 될 거 아닙니까? 쉬운 자살 방법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아니 숨 막히면서 차 문만 열면 자살이 실패하는 자살을 성공했다고 하는 게 그런 걸 할 것 같으면 사례 가서 할 건 뭐 있어요? 집에서 세숫대에 뻗어놓고 세숫대에 얼굴 쳐박고 있으든가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이상한 자살 방법을 통해서 자살을 했어요. 이걸로 우리는 바로 떠오르는 게 빨간마티즈죠? 네. 그렇습니다. 아까 잠깐 적폐청산 리스트에서 얘기해드렸던 이탈리아산 도청 프로그램, ICS인가? 그거에 연관으로 국정원 직원이 그렇게 자살을 했다고 나오죠. 이번에는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빨간마티즈만 차종만 바뀌어서 똑같이 자살을 했어요. 만약에 이게 저는 자살이 아니라는 의견을 가집니다. 자살이 아니라는 의견에 따른다고 하면 이거는 그냥 시그널이에요. 이거는 우리는 거제하다? 네. 우리는 암살할 수 있는 조직이다. 너무나 알기 쉽게 마치 교도 루팡이 자기 범죄 현장에 흔적을 남기는 것처럼 자발탐을 잡아봐. 네. 일부러 남기는 거죠. 그 영화 대부에서 돈꼴론의 말을 듣지 않는 영화 제작자의 침대에다가 아끼는 말머리를 갖다 놓잖아요. 말대가리 갖다 놓는 거랑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경고를 한 거라고 봅니다. 사실 이 사건의 연장선상에서 두 번째 자살이 일어납니다. 소위 말하는 변창훈 검사? 변검사죠. 이분이 또 자살을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김호준 뉴스공장에서도 이 자살 사건에 대해서의 의문점을 얘기를 했죠. 첫째로 자살이 이루어진 장소가 너무 이상하다. 4층 좁은 화장실 창문. 그 건물이 어디냐? 자기 사건을 변호하기 위한 변호사를 만나러 간 법무법인 빌딩이에요. 그리고 부인이랑 같이 갔어요? 네. 부인이랑 같이 갔어요. 부인이랑 자기 사건 변호를 위해서 변호사를 만나러 간 데에서 자살을 했어요. 그럼 그걸 왜 갑니까? 자살할 것 같으면. 그러게요. 부인을 왜 데리고 갑니까? 부인을 왜 데리고 가요. 일단 이게 자살에 대한 논리구조가 전혀 안 맞잖아요.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으로서. 그렇죠? 그렇다면 현장에 같이 있었던 변호사에 대해서도 수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네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걸 갖고 게다가 팀이 짜졌다고 확신하게 된 게 그 다음부터 조중동에서 사설로 조지기 시작하죠. 검사까지 자살을 하는 이런 적폐청산의 부작용들이 나오고 있다. 특히 중앙일보 같은 경우는 너희들이 죽였다고 지검장이 외쳤다고 했는데 나중에 그게 사실이 아닌 걸로 밝혀졌고 사실이 아닌 걸로 밝혀지긴 했지만 이미 그 기사는 헤드라인을 타고 전국을 다 휘두고. 네. 검사 조직은 이거에 대해서 반발하고 있는 걸로 나오죠. 그러면 변창훈 검사가 기소가 된 게 왜 기소가 되느냐. 변창훈 검사는 국정원에 파견된 검사예요. 검찰 소속 검사죠. 왜 국정원에 파견된 게 되죠? 어떤 일을 하는 건가요? 거기서도 법률 전문가들이 필요하니까. 그러니까 그게 자체적으로 변호사를 뽑을 수도 있고 검찰에서 파견을 받을 수도 있고 또 게다가 검찰이랑 같이 연계적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간첩을 잡았다. 같이 합동수사. 그렇죠. 합동수사. 합동신문도 하고. 검사만 할 수 있으니까. 파견 갑니다. 파견을 받아가지고 같이 수사를 하게 되기도 하고. 이런 거니까 검찰 파견이 되고 또 검찰이 굉장히 엘리트 코스 중에 하나라 그러더라고요.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 사건이 변창훈 검사를 비롯해서 거기서 검찰청에 있는 직원들이 댓글 수사를 해 오고 있으니까 친정의 수사를 방해하기 위해서 위조 사무실을 만들어서 허위 증거를 뿌린 혐의예요. 이게 얼마나 골단인 사건입니까? 검사가 검사의 수사를 방해하기 위해서 위계를 쓴 사건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관련자들과 300여 차례 앞서 자살한 직원과 300여 차례 통화를 하기도 했었죠. 네. 그리고 그 중에 한 명은 국정원 감찰실장이라는 라떼를 붙이고 있었어요. 직위가. 감찰실장이라고 하면 국정원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불법 위법 행위를 조사하고 수사하는 게 감찰실장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이 직접 국정원의 불법 행위를 실행했어요. 이 사람은 자살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리고 거기서 최고 대장부터 해서 다 지금 구속이 됐죠. 이게 국정원 댓글 사건이 국가와 국민 간의 내전 상황이었고 그걸로 인해서 당선된 대통령의 정치적 정당성, 민주적 정당성이 거의 완벽하게 무력화되는 사건이고 이 사건을 덮기 위해서 모든 수사기관들, 사법기관들, 국가 권력이 총동원되었고 그중에서 국정원은 내부에서 국정원의 불법 행위를 감시하라고 하는 검사들마저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사건의 수사를 방해한, 불법 행위를 한 사건까지 번져왔어요. 제가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 사건은 사건 자체가 물론 큰 사건이긴 합니다. 정권에 명운이 걸려있다고 할 수도 있는 사건인데 이걸 막는 과정에서 점점 더 원래 스킬보다 커지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맞아요. 지금은 정말 너무너무 커졌죠. 가짜 사무실에서 우리의 오피니언, 추론에 따르면 자살당하는 사건까지. 벌써 사람 두 명 죽었죠. 이걸 순수한 자살이라고 볼 만한 국민들은 아마 수구세력의 지지자라 하더라도 그렇게 생각은 안 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지금 검찰들이 이거에 대해서 자기 검사들이 죽었다고 해서 울고불고 했다 하지 않습니까? 이 새끼들 한 며칠 전에 국정원에 변호사 죽었을 때는 한 새끼도 울고불고 한 새끼 없더라. 그러니까. 그리고 진짜 그렇다고 해서 우는 걸까? 아닌 것 같은데. 자기들도 이거 봤을 때 이게 자살이라고 생각 드릴까? 아닌 것 같은데. 지금 여기서 이 다음에서 얘네들이 소위 적폐의 본산에서는 저는 그렇게 표현을 해요. 티끌어졌다고. 저는 검찰들의 반응이 이번 자살 혹은 타살일 수도 있지만 이 반응에 대해서 나와야 할 반응은 국정원 및 국정원의 구적폐 세력들, 이 사건들을 지휘하고 있는 어둠의 세력들에 대한 분도여야지 어디다 대고 지금 화를 내는지 모르겠어요. 그러게 말입니다. 그러고 너무너무 부끄러운 일 아닙니까? 야, 네가 수사하고 있는데 네 옆에 있는 검사가 네 수사를 방해를 하면 네가 권조를 부려서 방해하는 수사를 들이받아야지, 개새끼들아. 어처구니가 없지, 진짜. 그런데 수사 방해를 한 검사를 수사하겠다고 하는 데에 대해서 그럼 안 된다고 울고불고 지랄을 하고 그러면... 그리고 앞으로 모든 지시사항은 서류로 주십시오라고. 서류로 줄게. 아니, 그럼 지금까지 어떤 식으로 명령받고 수사를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태까지 그렇게 안 받아서 그렇게 안 했나 보지? 서류를 안 받아서. 서류를 주지. 범죄 행위를 지시받았다고 그냥 범죄 행위를 저지르나? 그러니까. 이게 조폭이잖아. 게다가 이 검사들은 여기 이 적폐의 본사 안에서는 자백을 했어요. 우리는 시키는 대로 했을 뿐. 난 이 얘기도 완전히 뒤로 넘어갔는데. 그런데 그 시킨다는, 시킨 주체가 너무 웃겨요. 국정원이 시켜서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국정원이 시켜서. 우리는 국정원이 시키는 대로 했을 뿐. 대한민국 검찰들 그 가오가 다 어디 갔습니까? 검찰의 가오라고 하는 건 이 말은 정말로 아주 명백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법률적, 정치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법률적 의미가 우선입니다. 이거는 명백하게 자백한 거예요. 자백이지. 네, 그렇습니다. 난 안 했다고 할 줄 알았어. 그러니까 했다잖아. 했다잖아. 시키는 대로 그대로 했다래요. 그러면 검찰 위에 국정원이 있는 건가요? 그건 정치적 의미입니다. 두 번째 의미예요. 첫 번째 의미는 법률적 의미예요. 내가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불법 행위를 시키면 검찰은 불법 행위를 따르면 안 되는 조직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명령 체계가 엄격한 되라 하더라도 불법 행위에 대한 명령 준수 의미는 없고 그것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문명 국가에서 다 통용되는 원리이며 그거는 법률 공부를 안 한 사람도 다 알고 당연히 법률적으로도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당연하죠. 그리고 명시가 되지 않았다 하라 하더라도 그건 상식 중에 상식이야. 네. 이기 때문에 시키는 대로 국정원이 시키는 대로라고 하는 말은 하나만한 소리이고 했다가 법률적으로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 새끼들 했어요. 했다의 박점이 시켜야 되는 거죠. 했다. 속사적은 모르겠고. 너는 했어. 했어. 그리고 정치적 의미는 그 다음 굉장히 부차적인 의미입니다. 그러면 이게 자살이 아니고 자살을 당한 것이다. 그러면 누가 자살을 시켰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이 주체가 누구라고들 보십니까? 이거는 정말 그야말로 저도 신문보고 하는 소리고 그러는 건데 아주 추상적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죠. 이제 적폐의 핵이겠죠. 적폐의 핵? 네. 이 씨? 오늘 추가하신 분? 그 새끼가 지금 뭐라고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하여튼 주변에서 걔네들이 정권 잡고 있는 동안 걔들 주변에서 한탕 해먹으려고 했던 애들이 있겠지. 이명박은 지금 이명박에 대해서 과대평가하는 면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명박 지금 두바이 간 거는 그냥 일단 도망간 거고 증거인멸 할 수 있도록 해본 거고. 그리고 그거 증거인멸이 될 것 같습니까? 절대 안 됩니다. 그래요? 왜 그렇게 보십니까? 뭐라도 하러 가던 거 아닌가요? 뭐라도 하러 가겠죠. 그런데 그거를 지금 이명박이 간다고 공개적으로 가는데 아마 전 세계의 모든 정보기관이 이명박이 뭐 하는가를 얼마나 궁금해하겠어요. 대한민국만이 아니라. 정보 수집 차원에서. 미국 CIA는 두바이를 가는데 MI6, 모사드 이런 애들은 안 궁금해하겠어요? 그러네요. 가서도 마음대로 활기치고 다니기는 어렵겠네요. 절대 못합니다. 아니 그렇잖아요. 사실 다른 외국 정보기관이 한국의 전직 대통령이 구속 직전에 있는 상황인데 거기에 두바이를 갔다. 그런데 자기네 정보기관이 뭐라도 하나 들고 있으면 한국에 대해서 졸라 갑질할 수 있는 건수 하나를 챙기게 되는 거 아닙니까? 자기가 고려할 수 있는 정보건수 하나를 가지게 된다고 그러면 그걸 가만히 놔두겠어요? 그도 그러네요. 저는 그렇게 출국금지해야 된다. 안 하는 문재인 정권 반성하라 어쩌고저쩌고 그런 얘기도 가끔 있고 그러던데 저는 풀어둬다 봐요. 저도 아까 권순옥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런 혼란한 시기에 뭔가 한몫 잡았던 이들이 있다라는 말씀하셨는데 최순실도 보면 그냥 어떻게 보면 아둔하고 욕심만 많은 좀 이상한 인간이잖아요. 그렇죠. 이상한 아줌마죠. 그런데 미국한 인간인데 그런 인간이 모든 걸 다 실행했다고 보기에는 굉장히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뭔가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그 사이에서 깐쭉깐쭉거리면서 뭔가를 크게 한탕하려 했던 사람들이 있고 아마 이명박과 최순실의 어떤 나머지 여집합 어딘가 영역에 있겠죠. 그런데 그 영역에 있는 이들이 아직까지 나름대로 공고한 스크럼을 짜고 있고 그것이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데 저는 혼란에 빠지는 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명박을 과대평가하지 마라라는 말씀도 하셨고요. 우리가 흔히 어둠의 기획자만 떠올리는 인물이 김기춘도 있었고요. 게다가 전임 국정원장 두 명이나 지금 다 날아가서 줄줄줄줄 불고 있지 않습니까? 구속된 상태로. 그렇다면 지금 이거 디자인하는 사람은 도대체 누굴까? 다시 한 번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사실 어둠의 기획자라고 저도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어둠의 기획자는 그야말로 추상적인 걸로. 그러니까 그쪽 동네에서 오랫동안 기득권을 유지해온 자들의 느슨한 연대일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굉장한 정치 엘리트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건 모르는 이야기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없다 하더라도 그런 팀 자체가 구체적으로 딱 조직화된 형태로 나타나 있지 않다 하더라도 이심전심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특정인이 기획자인 것은 아니고 이런저런 반모임이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저렇게 가끔씩 정기적으로 모이는 혹은 부정기적으로 만나는 그런 모임들이 있을 거예요. 여기에는 현역 정치인, 구정치인, 언론인, 재계, 법조계 등등등 그리고 공무원이라든지 다양한 사람들의 모임 같은 거. 현역 국정원 그리고 오비 국정원 등등. 그런 모임이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데서 의견을 서로 교환을 하면서 각자 영역에 들어가서 그런 작업들을. 예를 들어서 언론이 지금 전방위적으로 지금 적폐세력 엄호사격하고 있잖아요. 난 이게 그냥 단순히 움직이는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 새끼들 단톡방 하나 판 거야. 단 텔레그램방. 단 텔레그램방. 단 텔레그램방. 하나 샀어. 실제로 이 자살당한 사건을 개교로 해서 보수 언론을 비롯해서 적폐세력의 반격이 정말로 조직적으로 나온다. 또한 청와대 인사에 대한 수사라든가 아니면 이런 수사, 이런 기소, 이런 것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거든요. 그럼요. 극명한 지금 사례가 하나 나온 게 중앙일보에서 가짜뉴스 내보낸 거 있잖아요. 너희들이 주겠다. 그래서 변창원 검사 장례식장에서 문무일 검찰총장한테 너희들이 죽였다라고 한 지청장이 개겼다는 거 아니야? 그런데 그게 지금 가짜라는 거 아니에요? 그 자체가 허구의 사실을 창작했다는 거잖아요. 그 창작자 누굴까요, 또? 그러니까 결국은. 이 창작 과정이 사실 궁금한 거죠.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게 일개 인터넷 신문사도 아니고 중앙일보되는 신문사에서 현역 지청장이 현역 검찰총장에게 네가 죽였다라고 소리친다는 기사를 쓰려면 나름대로 확신과 팩트가 있거나 아니면 이걸 허위로 쓸 만한 무지막지한 동기부여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냥 팩트체크 오류라고 보기에는 너무... 쉽게 말하면 확실한 오더가 있기 전에 그런 기사를 쓸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거는 오보가 아닌 거예요. 오보는 팩트체크를 열심히 했는데 실수를 한 건데. 이거는 오보 수준으로 말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그냥 고의적인 가짜뉴스라고 밖에 볼 수 없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기사를 수정했는데 그냥 장례식장 분위기 침을 이 정도로 해서 아무런 코멘트 없이 기사 제멈만 싹 바꿨어요. 그런데 이미 이 메시지는 대한민국에 다 퍼진 상태였었죠. 그런데 적패들의 반격이 사실은 거의 안 먹혀요. 이게 먹히려고 하면 두 가지가 필요하거든요. 첫째로는 정권이 겁을 먹어야 돼요. 그렇죠. 정권이 겁을 먹어야 돼요. 왜냐하면 예를 들면 그런 게 있어요. 지금 아까 적패리스트 쭉 할 때 공개업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공개업 채용비리 하면 여권에서 이런 거 했던 사람 있을 수 있잖아요. 충분히 있을 수 있죠. 게다가 인사 청탁과 민원 간의 관계는 흐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여권 인사 중에 하나가 누구 어디에다가 누굴 밀어넣었다. 이런 거 쫓으면 기사 나올 겁니다. 찾다 보면 나오겠지. 이런 거라든가. 그다음에 이번에 검찰 내부의 반발들을 계속 펌프질하는 거. 이런 거를 해서 검찰들이 졸라 열받았다. 이 개새끼들아. 너 청와대 새끼들 진짜 각오해라. 라고 겁을 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겁을 먹으면 성공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현재의 청와대는 전혀 겁먹력이 없어요. 겁을 먹고 안 먹고를 떠나서 신경을 안 쓰는 듯한 느낌이 좀 더 가까워요. 자기 일기장 하는 것 같아요. 청와대가. 왜 우리면 떳떳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래서 수사라든가 이런 걸 뒤로 물리겠다고 하는 시그널들을 저는 모르겠어요. 그런 게 전혀 없어요. 둘째로 이 여론전이 국민들한테 먹혀야 돼요. 안 먹혀. 하나도 안 먹혀. 하나도 안 먹혀. 진짜로 이거에 대해서 나오는 우리만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문글들만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디를 가도 또 번개탄으로 자살했다고? 있잖아요. 이거 액면 그대로 자살을 봐주는 사람 하나도 없죠. 게다가 이거에 대해서 국정원 새끼들이 번개탄으로 암살 시키는 거 아니냐. 무섭네. 조심해야 되겠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렇습니다. 이걸로 겁을 안 먹어요. 지금.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지점이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얘들이 지금 언론에서 펌프질을 하고 하는 상황에서 소위 적폐 세력들이 진짜 뭔가 조직적으로 움직임이 나와줘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검사가 죽었다. 그러면 검사들이 뭔가 집단적인 움직임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전혀 없다는 거야. 그것도 참 신기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얘네들이 소수의 어떤 그룹이 있을 거예요. 얘네들이 어떤 작전을 짜고 있지만 이게 전혀 안 막히고 있는 게 일단 검사들이 안 움직여. 이건 실패한 거야. 이미 여기서 실패해. 여기서 1차적으로 검사들이 뭔가 이걸 가지고 중앙일보 기사를 통해서 뭔가 검사들이 연판장 돌리고 검찰총장이나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간의 어떤 책임론을 제기를 한다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이게 전혀 안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미 여기서 작전이 실패한 거야. 실패하고 있는 작전인데요. 오늘 아침에 종편을 보면 이 사건에 대해서 꽤 종편들이 채널A 쪽을 보고 왔는데 열심히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검사를 공격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공격하던 논리가 이런 거예요. 검찰 내부에서는 검찰총장이 두 명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좋았어. 이게 이간질이죠. 그런데 패널들 자체가 다들 얼굴도 얼어있고요. 말투도 확신이 없습니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다음에 받쳐주는 말이 더 센 말이 나와야 되잖아요. 윤석열 검사도 참 난감한 상황이겠어요. 이 정도 수위로 빠지는 겁니다. 그거 작가가 써준 거예요. 대본에. 그러니까 채널의 특성상 제작진 PD에 오더를 받고 작가가 써준 건데 패널도 얘기하기에 이건 너무 웃긴 거야. 안 맞으니까 그냥 써준 거 읽어주고서. 종편 패널들의 한계는 없습니다. 아무리 웃긴 얘기라도 지금까지 다 했었는데 이제는 얘네들도 안 먹히니까 말을 못한 거예요. 저쪽 주장의 논리도 굉장히 취약하고 자신감도 없어 보여요. 이걸로 크게 펌프질해서 그래서 정말로 이 검찰 개혁을 빙자한 이전 정권 탄암을 멈춰야 합니다. 라고 말하는 패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언론이 펌프질을 하고 자유한국당이 거기에 맞춰서 지금 떠들고 있잖아. 자유한국당이 지금 문무일 윤석열 사퇴해라. 죽음의 구판을 멈춰라. 이거 옛날 김지하 제목 생각나는데. 참시성이 없어요. 애들이. 그러니까 어쨌든 자유한국당하고 언론이 한 몸통이 되어서 지금 움직이고 있지만 정작 당사자인 검사들이 조용하다. 이건 여기서 실패한 거예요. 검사들이 뭔가 움직임이 있어야 되는 실패였고 이 간지를 지금 하고 있는데 내가 약간만 설명하면 서울중앙지검장이 사실은 권한이 세진 게 사실이에요. 이걸 누가 만들었냐면 박근혜 때 이렇게 된 거야. 그때 대검 중수부를 해체를 했잖아. 해체를 하면서 그 기능이 서울중앙지검으로 가버렸어요. 올려버린 거죠. 그러니까 서울중앙지검장 권한이 이미 박근혜 때 세져 있는 상태였어. 검찰총장은 중수부라는 직속 수사기구가 사라져버리니까 서울중앙지검장 통해서 보고만 받는 그 정도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거는 어쩌라고 그래서. 권한이 그렇게 법으로 지금 그렇게 돼 있고 그렇게 돼 있는 거 어쩌라고. 그래서 오늘 채널A의 멘트를 보면 또 재미있는 게 뭐냐면 그래서 윤석열 검사도 골치 아프겠어요. 그다음에 난감하겠어요 그랬죠. 그다음에 나오는 멘트가 참고로 윤석열 검사의 의외의 이력이 화제입니다. 안희정을 구속시켰던 검사입니다. 라고 말을 해요. 보험 들어오던 것 같죠. 확신이 없죠. 윤석열 검사 나름 것도 공정하기도 합니다. 이게 이 정권의 힘의 기세가 눌린 거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KSOI 지지율을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80% 또 넘어가 버렸어요. 갤럽에서도 넘어가 버렸습니다. 여론전을 하려고 하는데 여론 안 막혀요. 말씀하신 것처럼 검사들 내보낸 말 하나도 없어요. 왜? 지지율이 높고 여론이 강하게 받쳐주니까. 지금 이걸로 해서 그래서 어쩌라고?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물어야 되는 질문이 그거 아니에요. 검사도 자살한도 강압수사 어쩌고 어쩌고 이렇게 했다. 그래서 하지 말자고? 강압수사도 없었잖아요. 네. 강압수사도 없었고. 그리고 범죄자가 자기 범죄의 죄책감에서 죽은 거를. 자살했다고 하더라도? 네. 자살했다고 하더라도? 자살했다고 하면 치자고. 아니. 자살했다고 하면 믿어주면. 그래서 어쩌라고? 그래서 자살했으니까 끝내자고? 이렇게 물어보면 저쪽에서 뭐라고 답할 거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이 사건들에 대해서 가장 강하게 발언을 할. 그리고 강하게 발언을 해야 되는 당사자가 바로 이명박이죠. 이명박이 공항에서 했던 발언을 보면요. 그냥 신음에 가깝습니다. 논리가 없어요. 대한민국이 과거에 발목이 잡혀있다. 아니. 자기는 죄가 없다고 해야지. 죄가 없단 말을 못해요. 그러니까. 그리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명박이가 그랬어요. 할테면 해봐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래 할게. 하니까. 과거에 발목이 잡혀있다 그러네. 그래서 내가 네 발목 잡고 있다. 이거예요. 저번에 했던 말 똑같이 할게요. 발목을 잡고 있어요. 발목을 잡고 있는 현상에 대해서 기술한 거죠? 네. 그러면 발목을 잡지 마라 라고 해야 되는데 이명박이. 발목을 잡고 있다. 너희들이 지금 내 발목을 잡고 있구나. 확실히 안철수가 MB 아바타는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둘이 그냥. 취향이 비슷합니다. 로직이 똑같죠. 이쯤에서 한번 이야기해보고 싶은 주제가 그건데요. 적폐청산이라는 게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본질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적폐청산이라는 게 이전 정권을 정치적으로 처절하게 복수를 하는. 그래서 막 검찰도 지휘하고 수사지휘하고 과감적으로 조지고 인사하고 장난치고 하면서 그런 게 적폐청산인가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제가 그래서 이 사건을 맨 처음에 얘기할 때 진짜 힘을 주어서 진짜 건조하고 진지하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전 정권에 온갖 적폐들이 있습니다만 최악은 국정원과 군의 사이버 여론전이었고 그 사건의 본질은 국가 권력과 국민 간의 내전 상태를 만든 것입니다. 이런 사건은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되는 문제이고 단순한 선거법 위반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가 자체에 대한 공격입니다.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고 국민을 공격했습니다. 공무원들이. 이런 사건의 실체를 밝히자고 하는 것이 지금 현재 적폐청산이라고 하는 네 단어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 네 단어 네 글자가 별로 좋지는 않아요. 박근혜가 만든 거기도 하고. 그러나 이미 국민들 사이에서 컨센서스가 이 단어로 모여졌기 때문에 계속 쓰는 것입니다만 이거의 의미는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계속 물어야 돼요. 그래서 이거 하지 말자고 개새끼들아 하면서. 이 문제를 가지고요. 보수 진영에서는 정치 보복이라고 말하는 병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적폐 진영 혹은 수구 진영이라고 하더라도 그 논리를 쓸 것 같아요. 그거 말고 딱히 논리가 없으니까. 죄가 없다는 소리는 못하잖아요. 그래서 걔들은 내가 이해가 가. 그런데 보면 그 진부 진영이 정말 병신 같은 소리를 합니다. 적폐청산을 빨리 하라고 이정미.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얘기합니다. 적폐청산을 빨리 하고 미래로 나아가자. 적폐청산을 빨리 한다. 그게 뭡니까? 그러니까 참 진짜 한심한 게 걔들이 생각하는 적폐청산이란 게 진짜 정치보복형. 네 정치보복형. 좌나우나 똑같습니다. 오늘 노종민 앵커가 정말 바보 같은 소리를 했는데 출국금지를 왜 안 시키냐고. 정부가 답을 하래요. 정부가 사법부입니까?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거지같은 소리를 하고 있는데. 좌나우나 극단적인 인간들은 적폐청산이라는 것을 임의대로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최순실 박근혜 정권 이명박 정권처럼 말이죠. 새로운 이명박이 되라고 하는 거예요. 좌우 극단에 있는 분들도 속이 터지긴 하지만 안철수 구매당 대표의 멘토로 활동하고 계시는 범윤수님께서 또 그런 말씀을 하셨죠. 인적 청산을 하지 말고 제도적 청산을 해야 된다. 바보 같은 소리라고 그러네. 제도적 청산을 하고 있잖아 지금. 그 사람 아니 그 인간들이 처방 거기 거기 말이 안 나와. 거기 박혀 있는데 어떻게 제도적 청산을 해. 그런데 이 적폐청산이라고 하는 것은 인적 제도적 청산이 다 같이 되고 있고요. 그렇게 돼야 되는 당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상에서 진짜 알곡과 죽정이가 걸러지는 것 같아요. 이 사안을 보면서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걸 보면서 이건 진짜 죽정이들이 계속 막 회떼라고 그러나? 깔떼라고 그러나? 아무튼 거기에서 막 튀어나오고 있는 중이야 죽정이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적폐청산이란 것이 무엇인지 저는 온 국민이 다 알 줄 알았는데 잘 모르니까 한번 정리를 해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하는 적폐청산은 공정한 사람들을 공정한 자리에 앉힙니다. 그리고 적폐청산을 강조합니다. 그게 답니다. 그거 왜 다르게 있을까요? 그래서 이 진보진영, 수구좌파진영에서 말하는 적폐청산이란 것은 야, 제 옷 벗기라고 그래. 제 수사 못하면 벗겨. 다 때려잡아, 이거야. 안 되면 제 약점을 잡혀서 끌어내려. 국정원 가서 캐. 이걸 하라는 건데 모든 그런 위법한 지시는 기록에 남는다는 것을 우리는 9년 동안 충분히 봐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얄미운 이명박근의 잔당들을 몰아치우고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도 나중에 감옥 가라고 문재인의 적폐청산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적재적소에 개혁의지가 있고 적폐청산의 의지가 있는 사람을 자리에 앉히는 게 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시스템을 개선하는 거. 그렇습니다. 그 정도죠. 그리고 본인이 공당 대표잖아요. 그러면 관련 법안을 제출하거나 이렇게 해야지 시민단체의 대표도 아닌데 왜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지. 정알못입니다. 정알못. 초선 비례. 앞으로 이정미 대표를 얘기할 때는 초선 비례 이정미 대표로 꼭 불러줘야 될 것 같아요. 나는 이정미 같은 사람이 국회의원 되고 있는 이 현실 자체가 굉장히 불합리하다고 생각해. 뭔가 제도 개선을 해야 돼. 네. 그렇습니다. 우리 정치인들의 질적 수준이 너무 형편없다. 내가 국회의원을 해도 저거보다 100배는 잘 알 것 같거든. 사실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은 오래된 노빠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 가슴 속에 상처가 있어요. 그리고 이명박이나 박근혜에 대해서는 감정들이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그만큼 감정 있는 사람들에 대한 증오가 있어요. 나 아직 있어. 저도요. 사적 응징이라고라도 하고 싶을 정도입니다. 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국가에 대한 신뢰가 있고 그리고 현재 국가 권력의 정당성에 대한 신뢰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과정 자체에 대한 믿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들을 응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가치적으로나 절차적으로 잘못된 것이 있다고 그러면 그렇건 아니지 않냐고 얘기할 만큼의 자제력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만큼 그렇게 감정적인 슬픔들이 있는가 모르겠는데 우리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우리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는 지금 현재 적폐의 의미가 무엇인지 분명히 좀 알고 그 적폐가 그만큼 어마어마한 거라고 그러면 그거를 치우는 과정이 또 역시 마찬가지로 굉장히 길고 지루할 수 있다는 걸 저는 각오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적폐를 청산하기 위해서 적폐 청산의 주체가 또 다른 적폐가 되어야 된다면 적폐 청산을 안 하는 게 낫습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는 인내심을 필요로 하는 제도거든요. 그걸 우리가 이미 박근혜 탄핵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을 했잖아요. 그때 보면 성급하게 국민 여론이 압도적으로 형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미 막 성급하게 탄핵 떠들던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때 탄핵을 예를 들어서 10월 그때 탄핵을 떠들지 않았던 사람들은 떠들지 않고 싶어서 안 떠든 게 아니라고요. 다 때가 있고 물을 익는 그 과정이 필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때 문재인 대통령이 얼마나 또 공격받았습니까? 과감한 발언 안 한다고. 추미애 대표. 광장에 빨리 안 나온다고. 추미애 대표. 저 광장 안 나온다고. 나중에 나갔을 때는 시민들이 다 해놨더니 뒤늦게 밥상 차려놨더니 숟가락만 얻는다. 이런 잘못된 비판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아요. 우리는 그때 엄청난 인내심을 가지고 박근혜를 탄핵시킨 거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적폐 청산 과정도 결국은 우리가 계속 인내심을 가지고 차근차근 가서 완전히 뿌리를 뽑아야 되는 것이지. 그게 한순간에 어떻게 쓱싹. 이거는 독재자를 원하는 거예요. 그 발상 자체가 새로운 독재를 원하는 거야. 하승주 너는 이데올로기적으로 무슨 주의자냐라고 물을 수 있겠습니다. 너는 무슨 주의자냐. 그럼 저도 무슨 주의자라고 고민을 하면 최근 몇 년 동안은 저는 민주주의자라고 답하는데요. 민주주의는 실제로 비효율을 전제로 합니다. 굉장히 비효율적이에요. 힘들죠. 말도 안 되는 걸로 토론해야 되고 설득해야 되고 안 되면 또 타협도 해야 되고 등등등의 과정들을 계속 거쳐나가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 민주주의 바로 옆에는 법치주의라는 게 있고 그건 또 길고 지루한 절차들을 밟아 나가라고 강요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두 개의 이데올로기를 저는 버릴 수가 없어요. 그거가 지켜지는 것이 그거를 지키는 것 자체가 적폐청산이라고 봅니다. 맞습니다. 진짜 후련한 말씀해 주셨어요. 지금까지 적폐사건 목록이라는 게 대한민국의 법치주의 민주주의를 완전히 훼손시키고 근간을 뿌리치에 흔든. 그러니까요. 오늘은 적폐청산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하려고 그랬는데 댓글사건 이거 하나만 갖고 했고요. 앞으로 시리즈니까. 꾸준히 할게요. 꾸준히 하고 무엇보다도 적폐청산이 무엇인지 스스로 디파인을 하고 적폐청산을 갈망하는 시민의 자세가 어떤 것인지 오늘 좀 돌아볼 수 있었던 인트로 성격의 기획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뭐냐면 이게 정치 보복인가? 이게 강압적인 수사인가? 아니면 너무 구정치 세력에 대한 토끼모식 수사인가? 물론 그렇게 생각나지만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사람들한테 적폐청산이라는 것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다시 되찾는 작업이다. 오늘 다룬 이야기 중에 이명박 시절에 적폐도 있고 박근혜 시절에 적폐도 있는데 꼭꼭 숨어서 안 나타날 줄 알았더니 쑥쑥 잘만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 박근혜는 구둔자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이명박에 대해서 철저히 관심을 갖고 여기서도 오늘 충분히 다뤘지만 역시 여기서도 여론이 제일 중요합니다. 아무리 더러운 정치공학과 협잡질이 나와도 여론이 흔들어주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죠. 아까 권수동 노선혜님이 이런 얘기했는데 검찰이 안 움직인다고 했잖아요. 검찰이 뭘 보는데 여론을 보는 겁니다. 그렇게 또 눈치 보고 있어요. 만약에 대통령 지지율이 낮아지거나 민주당 지지율이 낮아지거나 아니면 적폐청산에 대한 어떤 지지율이 낮아지면 슬슬금 또 기업하겠죠. 그때는 모든 걸 다 포기하게 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오늘 첫 번째 두 명 자살된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고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적폐청산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이 정도만 공유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거의 적폐에 대한 아니 과거의 적폐보다는 과거의 범법자에 대한 관용을 얘기하는 자 그건 누구냐? 네가 바로 범법자입니다. 그게 바로 적폐다. 공범이지. 하여튼 그런 인간들은 저희 정치신세계가 후두룩 패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민의 목소리를 증폭하는 고출력 스피커 정치신세계 김남은, 윤가피, 권순욱, 하슴주였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일판만 커지고 있습니다. 이거 좀 전체적인 윤곽 좀 한번 보여주시죠.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실 사건의 내용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모두 알고 있습니다. 국정원 그리고 나중에는 군까지, 군대까지 동원되어서 박근혜 후보의 당선을 위해 조직적으로 댓글 달고 여론전을 펼친 사건입니다. 이거를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이게 문제는 이 사건의 본질은 뭐냐. 국가 권력, 그중에서도 특히 군대와 국가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국정원이 대한민국 국민을 대상으로 여론전을 펼친 거예요. 국가와 국민이 정면으로 부딪힌 사건이에요. 사이버전이잖아. 사이버전을 적극화하라고 했더니만 국민과 한 거예요. 대북이 대담이 된 거죠. 사실상 내전을 벌인 거죠. 이거는 이게 정말 단순하게 조선일보 같은 새끼들 정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댓글 단다고 표가 일로 가네 절로 가네 이런 거 하냐. 이따 소리하는데 이 양반들아 지금 대한민국 군대가 대한민국 국민을 대상으로 전투를 벌인 거라고. 그렇지. 이러니까 이게 폭탄인 거예요. 그냥 단순히 선거에서 돈 몇백만 원 더 썼다더라. 이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 사건은 이게 국가 권력에 의해서 이 사건의 본질이 그대로 드러나는 순간 지난 대선의 결과는 무효가 돼요. 이거는 그렇잖아요. 국가 권력이 국민을 대상으로 전투를 벌여서 승리한 사건이 돼버리는 거예요. 논리상 그렇다는 뜻입니까? 법리상 그렇다는 뜻입니까? 일단 논리상 그렇죠. 법리상으로는 그런 건 아직 없습니다. 그러니 박근혜 정부 입장에서도 이거는 게다가 들켰잖아. 들켰잖아. 들켰죠. 들키고 이러니까 그다음부터 막으려고 박근혜 정권 4년 내내 끝도 없는 공작이 들어갔어요. 끝도 없는 공작이. 최초로 들어간 게 김용판 당시 서울경찰청장이었나요? 그냥 경찰청장이었나? 아무튼 서울지방경찰청장. 서울지방경찰청장이었죠. 거기서 아무것도 없다더라 하고 히데이의 기자회견을 한 거. 여기서 또 시작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기가 안 끝나니까 그다음에 검찰 조사 넘어갔죠. 검찰 조사 넘어가니까 어디를 공개했습니까? 검찰총장을 쳤잖아요. 거기서 나온 게 최검찰총장. 혼해자. 혼해자 자식 의혹 사건. 이거를 그때 나오면서 정말 애 초등학생이라고 그러잖아요. 학교 찾아가고 온 신변 다 뒤집고 그 앞에 진치고 있고 그렇게 한 게 그냥 단순히 사건이 자극적이어서 그렇겠습니까? 그게 정권의 명운이 걸린 사건이기 때문이죠. 정권의 명운이 걸린 거죠. 정권의 명운이 걸렸는데 칠라고 칠라고 올라가다 보니까 검찰총장까지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검찰총장 쳤잖아. 거기에 조선일보가 해결서로 등장을 한 거죠. 그렇습니다. 조선일보가 칼잡이야 그냥. 이 수사에서 조선일보의 역할까지 밝혀지게 된다면 진짜 금상첨화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사건의 본질이 그겁니다. 국가와 국민 간의 전투 상황이고 그로 인한 대선의 선거 무효사안인 거예요. 그러니까 설령 지금 이야기를 잠깐 각도를 돌려서 얘기하면 국정원이나 국방부 기무사령부에서 대북 심리전을 펼친다 하면 북한을 상대로 했어야 되는데 그 상대가 우리 국민이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80년 광주항쟁하고 비슷한 상황인 거예요. 논리적으로 따져보면. 그렇죠. 게다가 정말로 이거에 대한 이게 가장 본질적인 아까 얘기했던 게 가장 본질적인 데 그 말고 본질적인 것들로도 만해도 우리로서는 정말 서글퍼요. 진짜 서글퍼지 않습니까. 국정원 요원들은 정말 대단히 훌륭한 엘리트. 거기서 최고 대장부터 해서 다 지금 구속이 됐죠. 이게 국정원 댓글 사건이 국가와 국민 간의 내전 상황이었고 그걸로 인해서 당선된 대통령의 정치적 정당성, 민주적 정당성이 거의 완벽하게 무력화되는 사건이고 이 사건을 덮기 위해서 모든 수사기관들, 사법기관들, 국가권력이 총동원되었고 그중에서 국정원은 내부에서 국정원의 불법행위를 감시하라고 하는 검사들마저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사건의 수사를 방해한 불법행위를 한 사건까지 번져왔어요. 제가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 사건은 사건 자체가 물론 큰 사건이긴 합니다. 정권에 명언이 걸려있다고 할 수도 있는 사건인데 이걸 막는 과정에서 점점 더 원래 스킬류보다 커지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맞아요. 지금은 정말 너무너무 커졌죠. 가짜 사무실에서 우리의 오피니언, 추론에 따르면 자살당하는 사건까지. 벌써 사람 두 명 죽었죠. 이걸 순수한 자살이라고 볼 만한 국민들은 아마 수구세력의 지지자라 하더라도 그렇게 생각은 안 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지금 검찰들이 이거에 대해서 자기 검사들이 죽었다고 해서 울고불고 했다지 않습니까? 이 새끼들 한 며칠 전에 국정원에 변호사 죽었을 때는 한 새끼도 울고불고 한 새끼 없더라. 그러니까. 그리고 진짜 그렇다고 해서 우는 걸까? 아닌 것 같은데. 자기들도 이거 봤을 때 이게 자살이라고 생각 드릴까? 아닐 것 같은데. 지금 여기서 이 다음에서 얘네들이 소위 적폐의 본산에서는 저는 그렇게 표현을 해요. 팀 끌어졌다고. 저는 검찰들의 반응이 이번 자살 혹은 타살일 수도 있지만 이 반응에 대해서 나와야 될 반응은 국정원 및 국정원의 구 적폐 세력들, 이 사건들을 지휘하고 있는 어둠의 세력들에 대한 분도여야지. 당연하죠. 어디다 대고 지금 화를 내는지 모르겠어요. 그러게 말입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부끄러운 일 아닙니까? 야, 네가 수사하고 있는데 네 옆에 있는 검사가 네 수사를 방해를 하면 네가 권조를 부려서 방해하는 수사를 들이받아야지, 개새끼들아. 어처구니가 없지, 진짜. 그런데 수사 방해를 한 검사를 수사하겠다고 하는 데에 대해서 그럼 안 된다고 울고불고 지랄을 하고 그러면. 그리고 앞으로 모든 지시사항은 서류로 주십시오라고. 서류로 줄게. 그럼 지금까지 어떤 식으로 명령받고 수사를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태까지 그렇게 안 받아서 그렇게 안 했나 보지? 서류를 안 받아서? 서류를 주지. 범죄 행위를 지시받았다고 그냥 범죄 행위를 저지르나? 그러니까. 이게 조폭이잖아. 게다가 이 검사들은 여기 적폐의 본사 안에서는 자백을 했어요. 우리는 시키는 대로 했을 뿐. 난 이 얘기도 듣고 완전히 뒤로 넘어갔는데. 그런데 시킨다는, 시킨 주체가 너무 웃겨요. 그렇죠. 국정원이 시켜서 했다는 얘기잖아요. 국정원이 시켜서. 우리는 국정원이 시키는 대로 했을 뿐. 대한민국 검찰들 그 가호가 다 어디 갔습니까? 검찰의 가호라고 하는 건 이 말은 정말로 아주 명백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법률적, 정치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법률적 의미가 우선입니다. 이거는 명백하게 자백한 거예요. 자백이지. 난 안 했다고 할 줄 알았어. 그러니까 했다잖아. 했다잖아. 시키는 대로 그대로 했다래요. 그러면 검찰 위에 국정원이 있는 건가요? 그건 정치적 의미입니다. 두 번째 의미예요. 첫 번째 의미는 법률적 의미예요. 내가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불법 행위를 시키면 검찰은 불법 행위를 따르면 안 되는 조직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명령 체계가 엄격한 되라 하더라도 불법 행위에 대한 명령 준수 의미는 없고 그것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문명 국가에서 다 통용되는 원리이며 그거는 법률 공부를 안 한 사람도 다 알고 당연히 법률적으로도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당연하죠. 그냥 시그널이에요. 이거는 우리는 거제하다? 우리는 암살할 수 있는 조직이다. 너무나 알기 쉽게 마치 교도 루팡이 자기 범죄 현장에 흔적을 남기는 것처럼 자발태를 잡아봐. 일부러 남기는 거죠. 영화 대부에서 돈꼴론의 말을 듣지 않는 영화 제작자의 침대에다가 아끼는 말머리를 갖다 놓잖아요. 말대가리 갖다 놓는 거랑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경고를 한 거라고 봅니다. 사실 이 사건의 연장선상에서 두 번째 자살이 일어납니다. 소위 말하는 변창훈 검사, 변 검사죠. 이분이 또 자살을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김호준 뉴스공장에서도 이 자살 사건에 대해서의 의문점을 얘기를 했죠. 첫째로 자살이 이루어진 장소가 너무 이상하다. 4층 좁은 화장실, 창문. 그 건물이 어디냐? 자기 사건을 변호하기 위해 변호사를 만나러 간 법무법인 빌딩이에요. 그리고 부인이랑 같이 갔어요. 부인이랑 같이 갔어요. 부인이랑 자기 사건 변호를 위해서 변호사를 만나러 간 데에서 자살을 했어요. 그럼 그걸 왜 갑니까? 자살할 것 같으면. 그러게요. 부인은 왜 데리고 갑니까? 부인은 왜 데리고 가요. 일단 이게 자살에 대한 논리구조가 전혀 안 맞잖아요.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으로서. 그렇죠? 그렇다면 변호사, 현장에 같이 있었던 변호사에 대해서도 수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네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걸 갖고 게다가 팀이 짜졌다고 확신하게 된 게 그다음부터 조중동에서 사설로 조지기 시작하죠. 검사까지 자살을 하면. 이런 적폐청산의 부작용들이 나오고 있다. 특히 중앙일보 같은 경우는 너희들이 죽였다고 지검장이 외쳤다고 했는데 나중에 그게 사실이 아닌 걸로 밝혀졌고 사실이 아닌 걸로 밝혀지긴 했지만 이미 그 기사는 헤드라인을 타고 전국을 다 휘두고. 네. 검사 조직은 이거에 대해서 반발하고 있는 걸로 나오죠. 그러면 변창훈 검사가 기소가 된 게 왜 기소가 됐느냐. 변창훈 검사는 국정원에 파견된 검사예요. 검찰 소속 검사죠. 왜 국정원에 파견이 되죠? 어떤 일을 하는 건가요? 거기서 또 법률 전문가들이 필요하니까. 그러니까 그게 자체적으로 변호사를 뽑을 수도 있고 검찰에서 파견을 받을 수도 있고 또 게다가 검찰이랑 같이 연계적으로 해서 우리가 간첩을 잡았다. 같이 합동수사. 그렇죠. 합동수사. 합동심문도 하고. 수사는 검사만 할 수 있으니까. 파견 갑니다. 파견을 받아가지고 같이 수사를 하게 되기도 하고. 이런 거니까 검찰 파견이 되고 또 검찰이 굉장히 엘리트 코스 중에 하나라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건이 변창훈 검사를 비롯해서 거기서 검찰청에 있는 직원들이 댓글 수사를 검찰에서 본 친정이죠? 해오고 있으니까 친정의 수사를 방해하기 위해서 위조사무실을 만들어서 허위 증거를 뿌린 혐의예요. 이게 얼마나 골때린 사건입니까? 검사가 검사의 수사를 방해하기 위해서 위계를 쓴 사건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관련자들과 300여 차례 앞서 자살한 직원과 300여 차례 통화를 하기도 했었죠. 네. 그리고 그 중에 한 명은 국정원 감찰실장이라는 라떼를 붙이고 있었어요. 직위가. 감찰실장이라고 하면 국정원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불법 위법 행위를 조사하고 수사하는 게 감찰실장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이 직접 국정원의 불법 행위를 실행했어요. 이 사람 자살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리고 공무원입니다. 그 사람들이 골방에 앉아서 댓글 달도록 시킨 놈들이 그놈들이었지 않습니까? 그거는 달리 말해서 국가가 가진 최고의 리소스를 그런 데다가 때려박은 놈들입니다. 또 저는 국정원 심리전단 그리고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공작 여론 호도라는 게 사실상 사막화 전략이잖아요. 그렇죠. 그 해당 게시판을 온갖 욕설과 성인 콘텐츠와 여성 비하 또는 남성 비하로 뒤덮여 써서 더 이상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게끔 만드는 건데 이거를 돈 받고 아니면 국가 공무원이 열성적으로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인터넷 토론 게시판이 개판이 됐고 그걸 어떻게 됐냐면 지금의 10대 아이들이 보고 그대로 따라하게 됐어요. 그게 1배죠. 네. 지금 10대 청소년 특히 남자 아이들이 갖고 있는 왜곡된 성의식과 아니면 일배스러운 사고 방식의 국가가 주입을 시킨 거야. 맞아요. 국가가 우리 아이들의 미래에 똥물을 뿌린 거라고요. 정말로 지난번에도 그런 비슷한 얘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2007년 대선 당시에서도 네이버가 모든 정치시사 기사의 댓글들을 한글로 모아서 완전 돼지구리 만든 것처럼 그것보다 훨씬 업그레이드가 됐죠. 국가 권력이 직접 개입한 사건이고 그보다도 훨씬 천박하게 했죠. 진짜 게다가 사건의 본질로 따지다 그러면 정말 심각한 사안이고 야 이 개새끼들아 이런 거 밝혀내자는 게 적폐청사인데 적폐청사를 하면 과거를 뒤집고 이거 안 뒤집고 그럼 뭘 뒤집을까 그래서 결국 지난 4년을 그렇게 엉망진창인 채로 보내다가 이 사건에 대한 수사가 다시 본격적으로 되고 있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적폐들의 반격은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대표적인 게 두 명의 자살 사건이라고 봅니다. 자살 사건도 브리핑을 좀 간단하게 해 주신다면요. 자, 누구와 누구가 죽은 거죠? 첫 번째로 죽은 사람은 국정원 내에 변호사 출신 직원입니다. 정변호사? 정모 변호사라고 나오죠. 이 사람이 자기가 모두 뒤집었을 것 같다라고 하는 말을 남기고 차에서 번개탄을 피우고 자살했습니다. 굉장히 클래시컬한 패턴이네요. 매우 익숙하죠. 매우 익숙합니다. 왜 살해 수법 혹은 자살 수법 바꾸지 않고 같은 방법이 있을까요? 저는 일단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 오피니언입니다. 의견. 사실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추론. 사실은 신문에서 나온 것만 이야기하고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 제 의견입니다. 의견상 아까 가피님께서도 그 점을 질문했었습니까? 다들 이 사건 들으면 다들 빡 오는 게 있어요. 어? 많이 들은 거네? 지난번에 똑같네?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게다가 번개탄 자살을 하는 게 이산화 탕수증독인데 이걸 할 때 수면제를 때려 먹든지 아니면 손발을 묶어놓든지 이런 걸 하지 않은 이상 숨이 막히면 당연히 차문을 열게 될 거 아닙니까? 쉬운 자살 방법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아니 숨 막히면서 차문만 열면 자살이 실패하는 자살을 성공했다고 하는 게 그런 걸 할 것 같으면 살해가서 할 건 뭐 있어요? 집에서 세숫대에 뻗어놓고 세숫대에 얼굴 쳐박고 있으든가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이상한 자살 방법을 통해서 자살을 했어요. 이걸로 우리는 바로 떠오르는 게 빨간마티즈죠? 네. 그렇습니다. 아까 잠깐 적폐청산 리스트에서 얘기해드렸던 이탈리아산 도청 프로그램, ICS인가? 그거에 연관으로 국정원 직원이 그렇게 자살을 했다고 나오죠. 그렇죠. 이번에는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빨간마티즈만 차종만 바뀌어서 똑같이 자살을 했어요. 만약에 이게 저는 자살이 아니라는 의견을 가집니다. 자살이 아니라는 의견을 따른다고 하면 이거는 안녕하세요. 시민의 목소리를 더 크게 출력하는 고출력 스피커 정치신세계 윤갑희입니다. 오늘 권순욱 논설위원 하승주 사장님 그리고 김남은 앵커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하승주입니다. 안녕하세요. 권순욱입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에피소드는 뭡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이 갑자기 어디로 갔네? 두바이로 갔습니다. 하필이면 두바이? 녹음하는 날짜 10일 기준으로 오늘 오전에 출국을 했죠. 출국 금지를 확 걸어버려야 되는데 못 걸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많은 분들이 출국 금지를 해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도대체 왜 갔을까? 저는 제 생각에는 거기 가게에 있다고 불렀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걔가 누굴 가르켜? 가서 무슨 구라 치고 오려고 그래? 강연을 돈 주고 요청을 해달라고 부탁을 한 거로 저는 생각에는 보이는데요. 총 쏴달라고 한 것처럼. 자 적폐 청산에 오늘은 모든 걸 모아서 솔직히 적폐 청산 이슈가 너무 많이 터져가지고 다 헷갈리잖아요. 그렇죠. 싹 모아서 정리 한번 해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현재 거론되고 있는 적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이번에는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 지난 7월 국정원 태스크포스 팀에서 국회 보고에서 적폐 청산 목록 사건을 만들었습니다. 물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사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국정원에서 만들었던 적폐 청산 목록을 말씀드리자면 먼저 이명박 정권에서 일어났던 적폐 사건으로서 노무현 전 대통령 논뚜렁식의 사건. 이거 정말 빡친 사건이었죠. 그리고 북방 한계선 관련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 공개. 이것도 열이 받죠. 그리고 박원순 서울시장 관련 문건 우파 단체 지원.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사건이죠. 그리고 문학의 블랙리스트, 국정원 댓글 사건. 이건 공통이네요. 공통. 네. 이건 공통이죠. 이명박 박근혜 정권 공통이고요. 다시 또 이명박 정권에서 일어났던 해킹 프로그램을 통한 민간인 사찰 의혹. 이것 또한 지금 좀 살펴봐야 되는데 이 해킹 프로그램, 국정원에서 이스라엘 보안회사에서 주문했던 해킹 프로그램에는 그런 내용도 있었어요. 상다의 스마트폰과 컴퓨터에 아동 포론을 삽입하는 기능. 소문만 무성인데 진짜로 바뀌시는 겁니까? 뭐냐면 실질적으로 그 사람을 사회적으로 또한 인격적으로 말살시킬 수 있는 기능을 넣어달라. 그래서 이것도 지금 파악하고 들어가야 될 사건이기도 하고요.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탈리아. 이탈리아죠. 그리고 공양방송 장악사건, 헌법재판소 사찰 이런 것도 있었고요. 또한 박근혜 정권에서 일어났던 것들로는 채동욱 검찰총장 혼혜자 사찰 논란. 이건 빼박이네. 빼박이죠. 이것도 조선일보 기자였나요? 학교까지 찾아와서. 그리고 서울시 공무원 간첩 증거 조작. 엄한 사람 완전히 골로 보내려고 했던 사건이죠. 추명호 국장, 우병호 민족수석 비선보고. 세월호 참사 관련 의혹. 필명이죠. 좌익효수 사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리스트를 봐도 어마어마하네요. 하나하나가 전부 다 탄핵감이죠. 요건들을 저희가 앞으로 계속 보도를 심층적으로 살펴보면서 말씀드릴 예정이고요. 또 그 외에 언론이나 정부, 청와대가 언급하는 적폐 사건들로는 공기업 취업 비리. 강원랜드 같은 경우는 사실상 이거는 빽이 없으면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회사였더라고요. 그게 무슨 회사야. 회사야 그게.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이렇게 다달이 업데이트되는 것도 저희가 한 번, 한 2주일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정도씩은 털어서. 오늘은 가장 최근에 두 명이나 죽은 사건이기도 하죠. 죽은 건지 자살당한 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국정원 댓글 사건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볼까 해서 모인 거죠? 그렇죠. 일단 댓글 사건이 제일 최악이면서 제일 미스테리로 가득한 사건 아닙니까? 나는 이 댓글 사건 처음 터졌을 때 보수들 입장에서는 아마 그럴 것 같아요. 무슨 댓글을 달고 다니는 게 그렇게 큰 죄냐 이런 식으로 생각할 것 같은데.